방송 미션을 이어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여러분들 본 기억이 나는 물건이 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4달 정도 됐더라고요 4,5달 정도 전에 AG03하고 AG06을 이미 했었어요 3채널짜리 6채널짜리 채널 수대로 네이밍이 되어 있는 악기인데 입문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겸 믹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크2로 할 거라 예전에 이미 했던 것들이라 처음부터 그냥 처음하는 악기처럼 한다기보다는 차이가 있는 점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픽스유로 이걸 해놨잖아요 픽스유로 해놓은 프로젝트에다가 기타랑 보컬 갈아가지고 음질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가격대에서 음질이 달라져봐야 그 귀에 들릴 만큼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테크니컬 스펙상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음질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뭐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걸 애초에 예전에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꽁꽁 숨어놨죠 테크 스펙을 살펴봤는데 다이나믹 레인지가 없어서 수치상 뭐가 변했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체감이 되는지 안되는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에 이펙팅도 그대로 해서 오디오만 딱 교재해서 들어보고 똑같다 그러면 뭐 그건 뭐 근데 우리가 들었는데 뭐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러면은 또 업그레이드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뭐 그걸 저희가 이따가 실제로 시연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살짝 올랐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올랐다기보다 얘가 나오면서 그 기존 마크1 가격이 내려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려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뭐 인상을 했다기보다 예전에 비슷합니다 20만원 전후 딱 그렇게 되어 있고 마크1 사실 뭐 마크1은 마크1이라는 애초에 네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AZ03 기존 모델은 지금 15만원대 전후로 할인내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크2로 가면서 뭐가 변했나 여기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음질이 향상이 되었다 라고 하지만 테크 스펙상으로서는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입력에는 새롭게 뮤트 버튼이 들어왔다 저기 뮤트 버튼이 새로 들어갔죠 여기입니다 여기 아예 없던 게 생겼어요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 시 바로바로 뮤트를 할 수 있으니까 볼륨 노브만 가지고 조정할 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푸스위치를 이용해서 음소거 뮤트를 설정을 연동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발로 밟아서 하실 수 있고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연결도 조금 더 발전이 있었습니다 기존 USB 단자도 지원하고 TR, TSSR 4극 미니 단자가 또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연결이 가능한 옥스 입출력 단자도 있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연결도 용이해졌고 이런 식의 약간의 음질 향상과 테크니컬 스펙 추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한 번 더 복습하고 사운드가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리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크툴을 사이트 상에서 한 번 살펴볼게요 자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개요!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셨죠? 그 뭐 시작하기 전에 뭐 지금 이런 지금 보면은 첫 글자가 이미 그 시작 운이 시청자들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라이브 스트리밍 믹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사실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방송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기지 뭐 작업용이라고 보기에는 그쪽으로 하기에는 좀 이미 좀 많이 좀 취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리밍을 좀 중심으로 보시고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것들은 그냥 계속 읊는 뭔가 이렇게 저번에 했던 것들 약간 그런 것들 위주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존의 AZ-03은 뭐 다양한 입력 및 출력 DSP 효과 및 루프팩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라이브 스트리머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입문하시는 스트리머들 이 입문용 라이브 믹서로 굉장히 많이 이제 선택을 했던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크2는 스트리밍 스타일의 범위를 확장하는 네 4극 미니 인하우트과 다양한 라이브 스트리밍 분야에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음소거 버튼 아까 얘기했던 뮤트 버튼이죠 그래서 뭐 연결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리고 빠르고 직관적인 음향 제어 이런 것들이 예전이랑 다 똑같고요 루프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루프백 기능은 원래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프백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 자기에서 나오는 출력을 다시 자기의 입력으로 넣을 수 있어서 루프식으로 사운드를 돌려서 그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루프백을 사용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턴시 DSP 효과 이런 것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에이지 컨트롤러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DSP 오디오 처리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이런 모드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사운드 세팅을 엄청 잘 보실 수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격대의 악기가 아무리 여기서 모양을 디테일하게 만져봐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기의 어떤 목적에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 그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만원대 전후에서 아무리 열심히 EQ 만져도 좀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 저걸로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마시라는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번들 소프트웨어 이런 거 제공되고요 번들 소프트웨어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으신 것들을 주는 그런 악기를 사시는 것도 되게 전략적으로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이제 큐베이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죠 야마하기 때문에 보통 요즘 스튜디오원 주는 데가 되게 많고 그죠 자 여기 테크 스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 어댑터 푸스위치 이게 그 뮤트랑 연동시킬 수 있는 푸스위치고요 방송 편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기 가서 사양 이렇게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테크 스펙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아웃 같은 거를 잘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쪽에도 다이나믹 레인지 등의 정보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디테일한 디멘션 같은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들어가서 보시면은 소프트웨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외관을 살펴볼 건데 외관을 보면서 저희가 그 기존 것들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좀 체크해 드릴게요 네 아우 그 핸드폰에 놓으니까 확 들어오네요 눈에 그쵸 이게 예전에 마크1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 멀티 인풋이 있는 건 일단 똑같고요 우리가 차이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은 이쪽에 얘네 그 그 마이크도 디자인이 달라졌죠 여기 안에 비어있고 여기는 새까맣고 그리고 색깔 자체도 이거는 흑백이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이제 회색 빛깔로 조금 연해지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그레이 색이야 네 그레이 색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조금 옆으로 길어지면서 타원형이 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와서 보시면은 이 슬라이더는 똑같이 있는데 여기 이 노브 밑에 이제 컴프 EQ칸 여기는 이제 사각으로 잘려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구획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펙트 대신 리버브라고 여기 텍스트가 바뀌었고요 그 밑에 이번 마크2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뮤트 스위치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랑 이것도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기타도 이제 안에가 빈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범바는 틸트되어 있는 디자인에서 그냥 똑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그리고 이 연결되는 것도 모니터 안에서 밖으로 빠졌고 핸드폰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리밍 아웃 원래는 2PC라고 되어 있었는데 스트리밍 아웃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 드라이차널 1,2 인프믹스, 루프백 요런 것들 똑같이 텍스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 모니터 뮤트라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 뮤트 말고 믹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에 똑같이 노브 구성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항목 여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부도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AG03 믹싱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AG03만 텍스트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모니터 아웃 항목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풋 스위치가 원래는 위에 있었는데 텍스트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요 정도 차이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전반적인 디자인의 변화에다가 실제로 어 물리적으로 추가된 건 요거 뮤트 버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살펴봤습니다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체크해 보니까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그 노브도 네모노브에서 타원형 노브로 살짝 부드럽게 바뀌면서 살짝 시각적으로도 좀 업그레이드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로 한번 녹음을 진행을 해 보면서 과연 여기서 얘기했던 음질의 향상이라는 게 그냥 의뢰하는 뭐 새로 시리즈 나올 때 의뢰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지 우리가 못 느꼈다 그러면 이걸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느낄 수 있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티가 좀 나게 들려야 저희가 음질이 향상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별반 차이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냥 의뢰하는 말이었던 걸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죠 네 다음 시간에 Fix You 시연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